안녕하세요. 저희는 사무용 가구 브랜드 체이드를 운영하고 있는 장진수라고 합니다. 체이드는 기존의 사무용 가구를 사용했을 때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능을 넣은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가장 큰 차이점은 진짜 의자 밑에서 바람이 나온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. 앉는 부분만 망사로 된 의자가 아닌 자동차 통풍 시트처럼 바람을 느낄 수 있는 통풍 기능이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체이드 벤토에는 헤드레스트, 팔걸이, 요추지지대, 좌판, 뒤로 넘기는 틸팅 기능까지 있는 기능성 의야고요. 헤드레스트나 팔걸이 같은 기능들은 소비자분들이 앉았을 때 편한 위치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고 의자에 오래 앉게 되면 압박으로 인해서 땀이 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럴 때 하단에 있는 펜 기능을 이용해서 통풍 기능을 이용하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만 미리 암페어 보조배터리 기준으로 연속으로 작동 시 한 70에서 80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판매하는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좋은 제품으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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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